세계의 경영화다 채널 비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지금 유럽에 있으면 큰일 나겠죠? 유럽여행 가고 싶으시죠? 저도 미치겠습니다. 빨리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가면 안된다는 거. 가고 싶으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떠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요. 성보교정고등학교에서 관광가에서 가이드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알려달라는 특강을 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보교정고등학교에 왔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좋은 에너지를 제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파이팅! 지금 이 순간 만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siamo leaf에ожно 지내고 수 Notice. 아 으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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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고민이 조금 남자도 아주 아름다운 여행할 수 있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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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특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알이 꽉꽉 찬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런 아주 훌륭한 기회를 줄 수 있는 홍보 경영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강을 하면서 집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집중을 너무너무 잘해주신 학생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면서 나도 아무도 이런 가이드 이런 여행사 사장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책을 경영하다 책을 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성보 경영고등학교 와서 가이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컨텐츠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로 새로운 컨텐츠 올려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정유지에서 만나요. 안녕!